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가수, 남자 가수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노래가 두 곡이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 금쪽같은 네사람 많은 방송활동을 통해서 또 여기저기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오늘은 금쪽같은 노래, 본인의 노래 한 곡과 남자는 말합니다. 두 곡 중에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세요! 안녕하세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 쳐도 자유의 꽃을 피어내네 하늘이 내려 인연의 하늘에 바토밭 비추면서 높은 높은 사랑보다 청년할부터 떠나지 않는 모습이 되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금총처럼 내 사랑이 사랑… Arab… 사랑… 사랑 LA 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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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부수는 경이도로 고린 당신 여행 다 써놨게 하니깐 나란 사랑 하나만 기부같은 사랑 바보같이 착한 사랑 남자막 by 한효정 남자막 by 한효정 알아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자막 by 한효정 바보같이 사랑하오 바보같이 착한 사랑하오 남자막 by 한효정 남자막 by 한효정 바보같이 착한 사랑하오 바보같이 착한 사랑하오 남자막 by 한효정 남자막 by 한효정 내 감사의 가수 감사합니다 땀을 볼뻘 흘리면서 정말 멸창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멋지게 남자로 말을 했죠 가수 이지수에게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